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럴까? 갇힌 상처는 좀 아무렇어? 그럼요 아직 팔팔란다는데 괜찮아? 괜찮아? 괜찮아요 형 진짜 괜찮아? 형 키스하셔도 돼요 저 서비스입니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무슨 일이지? 쑤 왜? 왜? 왜 뭐? 사장님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? 너무 왜 그래? 아 저 오뎅탕 너 또 해줄게 저 장면 대매 진짜 근데 저 여자 헤어진 걸까? 아니 저렇게 진상을 떨어대는데 차이고도 남죠 차였나? 아니 저 여자가 차이든 헤어지든 사장님이 왜요? 뭐? 아니 그냥 안쓰럽잖아 형 형은 내가 왜 좋아? 왜 좋긴? 나 좋지 그니까 어디가 좋냐고 귀엽고 예쁘고 성격도 좋고 섹시하잖아 하 그런데 나랑 안하고 싶어? 지금 모텔로 갈까? 아 뭐래? 어이구 왜 해? 사귀는 사이인데 아 됐어 나도 하고는 싶은데 난 그래도 좀 만나고 나서 하는 게 좋아 그래 그래 그럼 야 그냥 지금 빨리 줘버려 형 잠깐만 그게 뭔데? 이게 뭐야? 저 선물이야 이게 웬 콘돔이야 아니 우리 첫날밤에 같이 쓰자고 주는 거야 잘 간직해도 그때까지 뭐야 그때가 언젠데 아니 뭐 언젠가 쓰겠지 싫음 말고 장난이야 잘 가지고 있을게 난 안고 무슨 날씨 someone 뭐 ỏ 잘 기억해 너를 기억해 나를 기억해 지금을 어색한 말들 들리는 말들 나의 왜 안 받아? 맞네 아니라니까 친구야 술 취해서 피곤해 아 씨발 반응 속도 봐 숨기는 거 맞네 가져와 야 너 뭐야? 왜 왔어? 이러려고 오지 말라고 됐냐 뭔 소리야 미친놈아 너 술 처먹고 오지 말랬지 왜? 내가 창피해? 아니면 찔리는 거 있나? 아 이치새끼가 나 오늘 과제 끝내야돼 모자 빨리 으응응응응 뭐 씨발 으응응응응 뭐어? 해리? 정답 네 PT 과제를 두 명이 한 주로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빡세지 않아? 그니까요 과제가 뭐 지수 한 마리 있는 줄 알아요 흠 흠 흠 좀만 치고 하자 그럴까요? 전역 없 literally 아 그니까 그리고 왜 그래? 아니 갑자기 뭔가 뭔가 뭐 깜빡하게 생각나세요 형 저 그 쿠션 좀 주실래요? 이거? 네 고마워